계단에 얼굴 잔다고 계단에 얼굴 잔다고 조심해 조심 안 넘어지게 조심 다 쓸려 다 쓸린다 난리 났다 얼굴을 검은색으로 칠해버릴까? 어때? 머리가 다 검은색으로 칠하죠? 검은색으로 칠하죠? 조심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아멘 멋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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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멘 아멘 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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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로 계획 인수 연계가 뭐 산업하자 기회로 계획 5,4,5,7 기회로 계획 지효 기회로 계획 감사합니다. 1,5m 5m 아 목이 왜 이렇게 많아 목이 엄청 많이 날아다니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 볼까 화면에 이렇게 넓은 데에 상영을 했으니까 엄마 완전 손 차가우니까 아 장갑 없나 어디? 없어 없어 엄마 장갑 없어? 아빠 이거 좀 빼줘 뭘 밑으로 내려? 아니 밑으로 내려달라니까 왜 올려? 더 올려달라고? 그게 내리는 거지 이게 올리는 거고 이게 내리는 거야 그럼 저 비둘기만 하는거 봐 오! 갈매기다! 아... 방갑이 필요한데? 저기 있었네 아... 장갑이 없네 일로와 추워 아... 아쉬워 이 분이 시려운데도 너무 재밌어서 미칠 못하겠대요 민기야 아빠는 저기 갈매기 많은데 구경하고 올게 나도 같이 가자 그래 안녕? 아니요 개야? 우리를 보는데? 잠깐만 일로와 잠깐만 일로와봐 물 점프해야되나? 하나 둘 셋 쟤가 대장 아니야? 우리가?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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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가만히 있어봐 신발 끈 좀 묻자 가만히 있어봐 아빠 만지지마 도와줘 도와줘 물 떠서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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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도와줘 도와줘 진정 도와줘 야 그거 위에서 나와. 누르지 마. 그럼 어떻게 해? 이거? 그럼 저쪽에서 나와. 누르지 마. 어색해. 그거. 네. 이제 모래 만지지 마. 아 시원해. 아 시원해. 아 시원해. 아 시원해.